음악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쓰기 로드맵의 진행을 맡은 김지연입니다. 네, 이 글쓰기 로드맵이란 프로그램은 글쓰기가 막막하거나 어렵다고 하는 하구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앞으로 이번 학기 동안 글쓰기 센터와 저희 DUBS가 함께 여러분의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켜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자리에 모신 분이 계신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보드라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학원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글쓰기 센터 교육부장이고요. 교양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전공은 문화연구, 제가 하는 강의는 우리 시대의 문화읽기나 문학 속의 삶과 세계 주로 이런 거고요. 그래서 국어공문학과 대학원 겸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여기 계시는 권보들의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교수님들과 이제 앞으로 글쓰기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볼 텐데요. 글쓰기 로드맵 순서에 대해서 대충 알아보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글쓰기의 즐거움에 관련해서 몸풀기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2회, 3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글쓰기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2회, 3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레포트나 일반 보고서 쓰기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준비되어 있고요. 이육희 교수님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회, 5회, 6회는 학우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취업 글쓰기에 대해서 서희원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글쓰기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이 글쓰기 로드맵이라는 프로그램이 학우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마련된 프로그램은 실용적인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 것이니까요. 보고서 작성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높은 학점을 받고 싶어서도 그럴 것이고 취업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당연히 취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실용적인 글쓰기를 잘 하고 싶은데 정말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학생들, 어디서든 도움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학생들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막막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있어서 글쓰기에서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글쓰기에서 처음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지 글을 잘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서 같은 걸 예로 들어보자면 보통 제가 수업시간에도 받아보면 저는 달란한 가정에 일남일녀중 장녀로 태어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60명 학생 중에 55명 정도가 같은 방식으로 시작을 해요. 이걸 어떤 사람이 읽을까? 읽는 사람은 어떤 맥락에서 읽을까? 60개의 똑같은 글을 읽어야 되는 맥락, 혹은 심지어 몇천 장, 몇만 장의 똑같은 글을 읽어야 되는 맥락일까?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내 글이 어떻게 비칠까? 첫 대목을 어떻게 시작해야 그 피로한 사람의 눈에 내 글이 띄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시작하시기에 글쓰기가 막막할 때 시작하시기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단어 몇 가지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어는 대신 구체적이어야 해요.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할 때 나를 잘 나타내는 단어는 무엇인가? 추상적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정도의 단어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가지고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을 조금 발전시키고 조직시켜 본다면 첫 걸음으로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단어를 나열해서 전체적인 틀을 잡은 다음에 처음 시작을 했으면 이제 중간 부분 본론을 채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본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글쓰기에 있어서 그 본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맥락에서라면 역시 읽는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추억 글쓰기 같은 경우에 읽는 사람이 몇백 장, 몇천 장의 서류를 며칠 안에 읽어야 하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그럴 경우에는 특히 간단 명료한 말을 먼저 앞세우고 하고 싶은 다른 말들을 부연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좋잖아요. 이른바 두갈식 문장 같은 거죠. 명백하게 얘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도 아마 기획서나 제안서 이런 걸 많이 쓰게 되실 텐데 그때는 그런 방법이 아예 정형화되어 있을 겁니다. 한 두 줄이나 세 줄로 의견을 요약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부연하고 실용적인 글쓰기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방법이 필요하겠고요. 일반적인 글에서라고 해도 원칙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읽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읽는 사람이 나의 열정과 능력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글쓰기가 좋은 글쓰기인데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겠죠. 그렇다면 교수님, 일상생활에서 일부러 하지 않아도 습관이나 취미로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말하거나 글쓰는 걸 보고 좋은 경우에는 따라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고쳐보고 물론 마음속으로죠. 이런 것도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되고요. 어떤 시선을 끄는 사물이나 현상을 마주했을 때 마음속으로 문장을 하나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최선이겠죠. 지식을 좀 쌓을 수 있을 만한 좋은 도서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고전이 제일 좋지요. 저는 고전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읽을 때마다, 열 번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책이 제일 좋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스스로에게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주는 책. 그렇지만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위해서는 요즘 좋은 글쓰기 지침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글쓰기의 전략 같은 책들, 그리고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명료하게 전달하는가에 대한 보기가 될 만한 책들도 많으니까 과학 분야에서라면 스타트랙의 물리학이라든지 과학 콘서트 같은 책들이요. 그런 책들도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간 부분까지 알아봤는데 마지막 글쓰기에 있어서 마무리도 또 잘해야 되잖아요. 그 마무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명료하게 잘할 수 있을까요? 개성에 따라 다르죠. 개성에 따라 다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마무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단호한 마무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여운을 남기면서 읽지도 모른다라고 끝나는 그런 마무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좋은 마무리일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단호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논쟁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 단호한 끝맺음이 효과적일 것이고요. 그럴 때는 대신 오해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글을 쓰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다른 얘기를 못하게 되는데 나는 전체를 다 보여주자면 이런 사람인데 이 얘기만 하면 이만큼만 나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하자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하나의 글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자기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수밖에 없으니까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오해를 무릅쓰고 자기를 나타내면서 글을 끝맺어야겠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을 때라면 단호한 끝맺음은 억지스럽습니다. 그럴 때는 충분히 자기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이라는 겸손을 드러내면서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끝을 맺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쓰기가 자기 자신의 일부를 나타내는 그런 한 가지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잖아요. 그걸 하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는 직업이 됐으니까 하죠. 원래야 당연히 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고요. 글이라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한 번도 나를 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어딘가에 사실 외로울 때가 많죠. 살다 보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문제는 내 주변에서 무시되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글은 내 주변을 벗어나서 멀리 와도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저는 그런 점에 끌렸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글쓰기 로드맵에서 많은 이야기 앞으로도 나눠볼 텐데요. 무엇보다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글쓰기가 정말 즐겁게 다가오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글쓰기의 즐거움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워낙 글쓰기가 도구처럼 취급이 돼서 즐거움이라는 본연의 힘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글쓰기의 즐거움, 블로그에 쓰시니까 제 생각엔 다 아실 것 같은데 자기를 나타내는 즐거움, 그런데 자기 표현이 사실 자기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니까 그 모습에 자기를 맞추어 갈 수 있게 계속 스스로 고무하는 즐거움, 오해받는 즐거움, 이해받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글쓰기의 즐거움이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터인데 소박하게 말하자면 그게 논리적으로 정년된 형태가 모든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기를 표현을 하는 건데 다만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듯이 자기를 A부터 Z까지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뚜렷하게 논증하면서 자기를 표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죠. 심지어 과학적 글쓰기까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점에서라면 다들 자기를 표현하면서 세상을 살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글쓰기가 아직도 막막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학우 여러분들께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거죠. 누구나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 라고들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살 수 있을 리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들 안에 축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게 입 밖에 낼 만한 가치가 없는 것 표현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 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표현하는 훈련이 안 돼 있을 뿐이죠. 자기를 잘 들여다보시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글을 쓰세요. 그게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글쓰기 로드맵 첫 시간 건보들의 교수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을 해봤는데요. 이제 오늘 글쓰기의 즐거움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각인시켜드렸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마음가짐을 그대로 가지고 실용적인 글쓰기에 대해서 더욱더 배워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이육희 교수님과 함께 일반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이육희 교수님과 함께 다음 이 시간에 또 이육희 교수님과 함께